한일 카페리 항로를 운영 중인 펜스타그룹이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마산 가포신항에 백기사로 나섰습니다. 펜스타라인닷컴의 1만 2천톤급 화물페리선 산스타드림호는 지난 3월 21일 오전 8시 가포신항에 정기선으로는 처음 입항해 컨테이너 82TU를 싣고 출항했습니다. 특히 가포신항 이용을 약속한 진로가 일본으로 수출되는 소주 53TU를 선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수송된 물동량은 가포신항이 정식 개장한 뒤 처리한 전체 컨테이너 화물의 76%에 이릅니다. 산스타드림호는 이날 오구 부산신항에 들러 컨테이너 70여TU와 벌크 화물 10톤, 버스 1대를 추가로 실은 뒤 만선 상태로 일본 도쿄항으로 뱃머리를 향했습니다. 김연겸 펜스타그룹 회장은 이번 마산정기노선 개설이 가포신항 활성화는 물론 창원을 비롯한 남북권 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정재혜입니다.